인기가요의 인기가요 예...안녕 어...안녕 저는 지금 인기가요에 와있습니다 마지막 방송이고요 어...오늘은 I like that이 아닌 여기 보이시죠? 빌런! 빌런을 하기로 했어요 빌런을 하기로 했고 드라이 리허설, 카메라 리허설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본방하고 이제 V단 볼 준비를 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사실 빌런은 방송에서 풀곡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엔 풀곡이고 어...좀 열심히 멋있는 모습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! 드라이 리허설을 하고 왔습니다 드라이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 아...힘들어요 힘들고 어...좀 이따 카메라 리허설이랑 본방은 더 놀려고 예...하려고 합니다 신경 쓸게요 파이팅! 자 이제 저는 본방 뛰러 갑니다 자... 잘하자! 긴장이 많이 되고요 어...우리 두 기단이 많이 왔을지도 걱정되고 어...이제... 멋있게 무대 하는 일만 남았... 남은 것 같습니다 네...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좋은 무대 남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드디어... 인기가요 마지막 방송이 끝이 났습니다 와... 아... 정말 불태웠고요 어... 조금...조금 어...저는 조금 만족하는데 그래도 제가 또 모니터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열심히 응원해준 V단 너무너무 고맙고 아... 이제 저는 또 다른 스케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다음에 또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알겠죠? 다음에 또 봐요 방송국에서 또 멋진 진혁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휴... 고맙고